삼성전자의 올해 첫 실적이 기존 시장의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CNN방송도 주요 소식으로 전했습니다. CNN방송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 6,400억보다 60.36%가 줄어든 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보면 14.13%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도 42.59%, 매출 12.27%가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처음 입는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실적이 반의 반토막이 난 이유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부문 부진이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LCD 액정 시장이 비수기에 진입한 데 이어 중국 패널업체들의 공격적인 공급 증가가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분에서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삼성 측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IT, 모바일 부분에서는